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교사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.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퇴직 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 개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퇴직 교사 멘토링을 시범 운영했고, 이후 사학연금 수급자와 학교 밖 청소년 140여 명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였습니다. 여성가족부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78.4%는 진학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, 78.2%는 검정고시 준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지난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0곳 소속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 인원은 1만 1,366명, 대학 진학 인원은 2,166명에 이릅니다.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각각 68.3%인 6,752명, 471.5%인 379명 증가한 수치입니다. 멘토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사학연금공단 모집 공고 시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센터의 지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은 누구나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